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고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영등포구가 관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물, 빈집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과 함께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빈집의 붕괴 위험과 노후 옹벽 파손 정도, 균열 여부 등을 살피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는 호우주의보 발령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